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결국은 무개수도 패밀 수 있다. 우리 당이 거를 줄 수 있다. 나는 희망을 주셨던 분인데 법이라고 하시는 건 우리 당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들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단전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천국만 말을 얻은 신동이다. 이런 것들의 무게에서 주의 지지를 넓혀주고 우리 당이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공유라고 문께서 해주실 것으로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구 경북이 이제 1등해서 전국에서 다 남은 데가 대구 경북가서 다 1등해서 정말 정권 정치의 발판을 부을 수 있도록 1위를 담당해보겠습니다. 대선 국면이 종반으로 지치 않는 지금 대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다시 어두운 구시대 정치 곤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가 고수를 성찰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적어도 구시대 정치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고자 가볍고자 아멘